자 일반아 이거 비교 또 나왔고 있잖아 라테보검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봐 캐나다가 너희를 변시게 하리라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 딱 도착하면 이민자들을 전부 다 거꾸로 달아매죠 그래서 거꾸로 달아매면 동전이 떨어지겠죠 그거 전부 다 캐나다 정보에서 다 그려봐 캐나다 정보 CIA 국세청 캐나다 국세청에서 다 그려봐 그래가지고 죽을때까지 매개살리지 죽을때까지 매개살리지 이게 캐나다다 캐나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